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낸드플래시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55억 8천4백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의 3분기 매출은 43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28.1%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기 매출은 낸드플래시의 매출보다 약 30%가량 상회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낸드플래시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